여보세요? 아, 엄마 아빠랑 또 싸웠지, 또? 아, 그만 싸우라니까 아, 됐어, 끊어 아, 내가 누구 닮았는지로 몇 년째 싸우는 거야 너가 봤을 땐 내가 누구 닮은 것 같아? 나 말 못 해, 왜? 너희 어머니가 이 방송 보실 거 아니야 나,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나중에 내가 딸을 낳고 너가 아들을 낳으면 그 둘을 결혼시키는 건 어때? 와, 굿 아이디아 야, 안 돼! 왜? 핵실험 하는 거 아니야 박보검! 왜 불러 송중기 아, 왜? 박보검! 왜 그래, 송중기 야, 야, 야! 너희 미쳤어? 그러다 욕 먹어 욕 먹어야 오래 산대 야,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하게 해? や &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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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